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여러분 실무에서 브이로컵 함수 자주 사용하시죠? 우리가 브이로컵 함수를 쓰면서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업체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업체명은 삼성전자 LG전자인데 중간에 오탈자가 있어서 샹숑전자 삼싱전자 이렇게 입력된 거예요 자 이럴 때 브이로컵 함수를 사용해서 찾을 값은 업체명이고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정확히 일치하도록 입력하면 이렇게 NA 호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면서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파워코리를 사용해서 샹숑전자 삼싱전자가 있어도 이 값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업체명을 불러오고요 담당자까지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밑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 볼게요 아플코리아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표를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코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요 우측 상단에 적어드린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각 버전별 파워코리 지원 여부는 영상 하단 댓글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고 싶어요 근데 검색하는 값이 삼송전자예요 다르죠? 또는 LG전자를 보고 싶어요 근데 검색하는 값이 IG전자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자로부터 특정 값들을 직접 입력 받아서 지원 받을 때에는 이런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값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NAOR가 반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실무에서 함수를 쓰려면 이 값들을 하나씩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파워코리 사용하시면 이렇게 유사일치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유사일치 검색이 정말로 쉽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수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사일치라고 하면 원래 VLOOKUP 함수에도 유사일치 검색이 있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VLOOKUP 함수의 유사일치는 유사일치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값이 없을 때 그것보다 이전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기능이 유사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옵션은 반드시 검색하는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에만 VLOOKUP 함수나 매치함수에서 유사일치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워코리의 유사일치는 단어 그대로 유사일치를 검색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Fudge Match라는 기능은요 파이썬이나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기능이에요 파워코리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정말 이 훌륭한 기능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나아가서 이 파워코리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동시에 뭔가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더라도 유사일치로 값을 끌어와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능입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실무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띄어쓰기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단어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영어나 또는 한국어에 큰 차이점인데 단어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어떤 특정 단어 뒤에 을 또는 이 가 이런 게 포함되거나 또는 문장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 오탈자입니다 그쵸? 뭔가 잘못 입력된 값인 경우는 어떤 단어나 발생을 해요 영어나 한국어나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띄어쓰기로 넘어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예제를 적어드렸는데 은환의 해장국 중문점이에요 원래는 은환의 해장국 중문점이 맞는 단어인데 이거를 은환의 해장국 중문점 이렇게 적어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제를 살펴볼 건데 택시 띄어쓰기 회사가 있고요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띄어쓰기를 없애고 보면은 택시 회사랑 택시 회사는 같은 단어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사일치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택시 화사가 있습니다 택시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유사일치가 됩니다 하지만 네 번째를 보시면은 택시가 있고요 택시 회사가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택시 회사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고요 택시라는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4G 매치라고 하는 유사일치에서는 검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업체마다 담당자를 불러오고 싶은데 업체명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샹숑전자, 삼싱전자, 삼땡전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은 값들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엑셀은 V6 함수를 통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만 불러오기 때문에 비슷한 값이 있을 때에는 NA 오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실무에서 수정하려면은 이 업체명을 일일이 바꿔주시거나 또는 옆에다가 올바른 업체명을 추가하신 다음에 하나씩 값을 넣어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개수가 얼마 안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엄청난 공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일일이 바꾸지 않고 파워커리에서 유사일치 검색을 사용하시면은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워커리로 쿼리를 만들려면은 표 형태로 변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제 파일에서 A1셀부터 B5셀까지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삽입에 오신 다음에 표를 클릭해 줄게요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표 만들기가 나옵니다 저기에서 머리끌 포함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확인 눌러서 표로 바꿔 줄게요 이 담당자는 지워 주시고요 두 번째 테이블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표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표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표 이름을 바꿔 줄게요 표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위에 표 디자인 보이실 겁니다 표 이름이 오셔가지고요 왼쪽에 표 이름 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의 경우에는 표의 이름을 표 업체로 이렇게 바꿔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목록의 경우에는 똑같이 표로 선택하신 다음에 표 디자인에 오셔서 표 이름을 표 업체 목록으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이제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 표를 쿼리에 추가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표를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올게요 여기 왼쪽에 테이블 범위에서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파워 쿼리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표 업체라는 쿼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닫기 및 로드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버튼을 그대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밑에 화살표 버튼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결만 만들기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 쿼리의 연결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왼쪽 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 선택하셔 가지고 쿼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동일하게 이것도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만 만들기 선택하셔서 연결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쿼리가 만들어졌죠 표 업체라는 쿼리랑 표 업체 목록이라는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쿼리를 병합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가족이 보이실 거예요 버튼 클릭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쿼리 결합 보이실 겁니다 쿼리 결합이 오셔서 이 두 개의 쿼리를 병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쿼리 결합에서 병합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럼 병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테이블은 표 업체를 클릭할게요 표 업체에 오시고요 두 번째는 표 업체 목록으로 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병합할 기준 필드는 업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 업체에서 업체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표 업체 목록에서도 업체명을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쿼리를 연결할 거다 병합할 거다 라고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조인 종류 보이실 거예요 이 조인 종류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표 업체에서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볼 건데 밑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은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서 봐라 라고 연결해 줄 거죠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모드를 볼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드를 볼 거고 두 번째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관계형 데이터에서 left join 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에 있는 모드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드를 볼 거고 두 번째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값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선택 영역은 첫 번째 테이블에서 0개가 일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개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체명을 보니까 여기 업체명이 전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사일치를 사용하여 병합 비교 보여주실 겁니다 이거를 체크해 볼게요 아까는 여기 개수가 0개였는데 이거를 딱 체크하시면은 8개로 모두 일치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유사 항목 일치 옵션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 개 옵션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유사성 임백 값이에요 임백 값은요 0부터 1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1이면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0일 경우에는 좀 더 조건을 완화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한 0.3에서 0.8 정도를 검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값은 0.8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밑에 보시면 대소문자 일치 있죠 대소문자 일치는 말 그대로 영어를 검색할 때 대소문자를 무시해서 검색할 건지 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부분을 결합하여 검색하는 거예요 제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사일치를 볼 때 택시 띄어쓰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택시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개는 현재 위에 있는 값은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고 밑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제 띄어쓰기를 없애면은 현재 이 두 개에 담는 같은 단어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병합해서 볼 거냐 유사한지 여부를 볼 거냐를 보는 게 텍스트 부분을 결합하여 일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최대 일치 항목 수인데요 이 일치 항목 수는 기본값은 2억개예요 그러니까 일치 항목 수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치하는 모든 개수를 불러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실무에서 여러 개 일치할 때 나는 그 값을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만 일치하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에는 최대 일치 항목 개수를 한 개 또는 두 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곱선은 변환 테이블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사일체를 검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차도남을 차가운 도시남자로 보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이거는 만주는 다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사일체로 검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또 다른 변환 테이블을 만들어서 차도남과 차가운 도시남자를 일치하는 값으로 봐라 라고 별도의 테이블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요 밑에 있는 임객값만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3에서 0.8 정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본값은 0.8이 기본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본값으로 넣었더니 첫 번째 테이블에서 모든 값이 일치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사항목 일치옵션은 바꾸지 않고 그냥 기본값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 눌러서 파워컬리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파워컬리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표 업체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현재 안에 있는 값이 값이 아니라 테이블이라는 개체예요 안에 이제 여기는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값의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이 있죠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선택해 볼까요 이 값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어떤 값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확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버튼 클릭하시면은 안에 입력된 테이블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업체명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업체명이 샹숑전자, 삼싱전자, 삼땡전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도 유사일치를 통해서 삼성전자로 불러왔고요 애플코리아, 애플코리아도 애플코리아로 불러온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쿼리를 표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닫기 및 로드에 오신 다음에 닫기 및 담으로 로드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표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인데 여기 옆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기존 시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타가 있어도 올바른 값으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한 개 추가해 볼게요 아플코리아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은 표가 확장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쿼리를 우클릭해 볼게요 새로 고친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플코리아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애플코리아로 변환되었죠 동일하게 추가해 볼까요? 뭐 주식회사 회퇴 말고 뭘 추가해 볼까요? 하태 추가해 볼까요? 하태 추가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 하시면은 똑같이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업체명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쿼리로 만들어진 표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위쪽에 쿼리 보이실 거예요 쿼리에 오셔서 편집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해당 이 표에 대한 쿼리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적용된 단계 보이실 거예요 이 단계에 오시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작업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장된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톱니바퀴 버튼 보이실 거예요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불러왔던 거는 업체명만 불러왔는데 그러지 않고 담당자까지 같이 불러올게요 또는 업체명은 제외하고 담당자은 불러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업체명까지 같이 불러올게요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밀 로드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담당자까지 자동으로 불러왔죠 추가해 볼게요 LH전자 추가해 볼까요 LH전자 추가하신 다음에 우클릭 새로고침하시면은 이렇게 올바른 업체명이 불러와지고요 거기에 담당자까지 자동으로 인식해서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